아빠 응 점심 개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유 얘가 저 집에서 키우다가 못 키우겠다가 어디 보내야 된다고 하도 걱정을 해갖고 아 진짜요? 응 여기 넓은 데서 뛰어 놓으라고 가빠놨지 귀엽게 생겼다 저기 여기 한 마리랑 여기 한 마리 있죠 여기 한 마리랑 여기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얘는 이름이 칼이야 칼 칼이에요? 칼루이스라고 들어갔지 육상섰어 네 원궁이 인사해야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여기 여기 보고 여기 앵글을 보아라 이렇게 봐야된다 김치 여기 똑같이 생겼어 애들이 같은 새끼야 같은 새끼요? 아 쟤가 조금 얼룩덜룩하네 그레이 향도야 그레이 향도 응 성격 질의 그게 사람을 되게 잘 따르네 이쁨 받겠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께 한번 인사드려 얘들아 내가 일로 가야돼서 이렇게 일로오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여기여기 저기저기저기 카메라 좋아 다시 일로오세요 여러분들 일로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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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 따른다 아니 오늘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이 친구들 근데 뭐 어디 싸들어다니 아 새끼에요? 새끼야 새끼 얼마나 커요? 3개월 3개월 됐어요? 그럼 아직 죽을게요 새끼구나 너네 강아지구나 강아지에요 갑시다 망공씨 갑시다 갑시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잘 따라온다 잘 따라온다 자 일로 오세요 우리 경치 구경하러 왔습니다 경치 구경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몽몽이 자 저기 한번 볼게요 저기 야 야 그거 네모자야 내 모자인데 내 거 아니 내 거 아니 내 모자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 손 먹는게 아니야 아무리 족발처럼 생겨도 이건 먹는게 아니야 얘들아 오오오오오 달려드네 달려드네 분명하세요 여러분들 제 모자 발로 밟으시면 곤란합니다 뭔가 씹고 싶구나 너네 알았어 알았어 모자 주세요 모자 이 모자를 주세요 여기 발치오 강아지 발치오 발치오 뭐 하세요 잘했어요 이리로 오세요 전박씨 이리로 오세요 예뻐요 내 왼손마저 할타니 오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니 그거 내꺼야 ONEY 이리 핸드 핸드 친해지고 있다. 친해지고 있다. 인사하러 왔습니다. 인사하러.